지금 희승이 형이 스케줄 끝나고 있다가 집 오면은 너무 피곤해서 뻗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안 깨워요 다시 못 잔 입고 차 아프고 여기가 다 빨개졌던 거 이렇게 삼먹긴가 그래가지고 삼먹네 희철을 이렇게 다 그 같은 얘기 우리 형 광경 먹었어? 우리 왜 울러야? 갑자기 왜 울러야? 갑자기 멤버들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으면 약간 제가 무서워도 다 참고 없는데요 두 가지 엔닙 México 보통 출연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개 몇 개요? 5개 근데 몇 개? 몇 개 받아? 15 안돼 공락이엇냐? 그냥 먹고 있겠어 내가 못지. 20 진심 여기 인사 한 번 해주세요